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볼펜.. 이런 건 얼마나 해요? 삼성아이지 볼펜 그러니까 이거.. 이거 부서.. 이거 많이 사주세요! 이거 지금 팔아요? 지금도? 아 네.. 봤습니다.. 네.. 뭐요? 그 지하철역 거기.. 라파 내려가면은 이렇게 간판해서 대구대 22학번.. 거의 다 없죠? 있어요? 아니 지하철 탈 때 땀만 보고 와가지고.. 시야가 좁구나.. 이거 봤잖아.. 아 이거 못 봤어요.. 못 봤다고? 네 이거 못 봤어요.. 진짜 시야가 좁구나.. 어디로 가면 돼? 네.. 안녕.. 안녕.. 왔어? 우리가 이제.. 대구대 온다고 준비한 선물.. 오.. 오.. 고마워.. 오.. 두둠.. 마스코트.. 오.. 비에.. 오.. 커스텀이네.. 그럼요 그럼요.. 있어.. 근데 이거 호랑이인데 이거? 이게 호랑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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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가자.. 가자.. 네.. 여기는 이제 경영대 라운지인데.. 우리 대구 대학교는 라운지가 이제 단과들마다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거 같아.. 여기 오니까 어때? 추운데? 어.. 공부하기 좋은 거 같아.. 며칠 전에 시험 기간이었는데.. 시험 어때? 잘 친 거 같아? 난 잘 봤어.. 나도 잘 봤어.. 나는.. 잘 봤어? 아.. 나야 좀 잘하지.. 되게 열심히 하면.. 아니 잘해야 돼.. 응.. 열심히 하면 필요 없어..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배웠어..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갈 때 됐다.. 우리 학교에.. 분명한 음식점이 있어.. 이름이 뭔지 알았어요.. 혹시.. 뮤직 컨테이너 아니야? 오오.. 아네 아네.. 어떻게 알지? 한번 먹어봤어.. 맛있었던 거 같아.. 이제 우리는 거기 한번 가볼까.. 좋다.. 가자.. 따름이 맛있겠다.. 메뉴트 하나야.. 메뉴트 하나야.. 다 먹으러 가게.. 그 맛이떠? 맛있겠다.. 아, 다 생겼어요? 칼은 필요 없나? 칼은 필요 없지 않을까요? 이거, 이거, 이거 떨어야 되거든 아, 이게 숟가락으로 자르는 거라서 그쵸 밑에 이거, 여기까지 자르는 건가? 그냥 떠먹을까? 그냥 떠먹죠 드세요,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떠먹는 거라고, 이렇게? 이거야? 그거예요, 그거 맛있어요? 응, 맛있네 왜 둘이 존댓말? 아, 선후배니까 존댓말 하지 왜 이렇게 안 한다는 눈빛을 쳐다보죠? 안 할 때 있잖아 약간 단존데 근데 말 쓰는데 가끔 가다가 반말해 왜, 뭐? 먹방을 안 봐서 본다 자꾸 이상한 걸 시켜 너 먹방 많이 보잖아 저요? 응 제가요? 응 그거 아니야? 아닐걸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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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유자민트티 형은 나? 난 다 달라 많이 먹는 주제에는 최애도 마메리카랑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돌체 콜드브로나 뭐, 그런 거? 나 난 돌체 돌콜 난 난 난 그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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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유자민트티 그란데 하고요 돌체 콜드브로 그란데 주세요 네 저희는 촬영 중 오 오 오 잘하고 있는데? 핸킥이라고 오 긴 핸킥 기 직사 한번 찍고 찍어보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할 수 있나? 마스크 벗어야 되죠? 마스크 벗어야 되죠? 돼요? 네, 죄송합니다 아 아 아니요? 여기가 더 편한데요? 저희는 무조건 10시 쉬는 날이 10시 반 여기 더 편하네 1시? 1시까지 되는 거예요? 1시까지요? 1시까지면 충분하지 그니까 좋아요 오, 좋다 빵이 돼 1시까지 2시까지 2시까지 3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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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숙소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숙소가 더 커가지고 숙소가 더 커가지고 1인 2 아, 힘들어? 침대 작다 넌 여기가 더 좋은 어 깔끔해 여기가 더 좋... 난 숙소가 더 좋다 여기가 더 좋죠 여기가 더 좋죠 여기 몇 년이 된다 저거 있는 거 좋다 안에 화장실 응 맞아 뷰가 엄청 좋아 도장 가을 산 뷰 나무 뷰 공장 뷰 공장 뷰죠 공장 뷰 오 뭐야? 여기는 강 뷰 뭐인데? 강 뷰 잠깐 강인 데로 가야겠다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 뭐야? 다시 한 거 했다 되게 좋네 네 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진짜 일반 헬스장 하고 뭐 다를 게 없는 거 같은데 여기서 웨이트 뭐 할까? 우리? 춥 헬스장 공장 앉아서 음악 듣는 3대 500 가능? 아, 500은... 오, 기부가 좋은데? 왜? 아, 원래 고중량 저반복이라서 근데 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들? 계속 하면은 못 할걸요? 그것만 하면 근데 그런 걸 측정을 안 해봤어요? 측정을 안 해서 잘 안 합니다 저희는 다른 운동 무게도 들지 BC인데 이제 무게 하고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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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파크가 좋죠 프로 야구사인데 넓잖아요, 그래서 기구도 많고 동코 이렇게 3등 3등 왜 이렇게 쉽게 댄을거지? 아, 정성 상태가 나 A 정성 상태가 나 고 아, 힘드네 이번에는 정말로 시즌 개막하자마자 쫙 뻗어났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학생이라서 두 사람이 내년에 타혈이나 출근이나 덕점에서 신문에 밴 날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파우치 사인 다 되어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홈런도 많이 치시고 홈런도 안타도 많이 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대구생 다행팀 삼성 화이팅 여기는 지하에는 수영장이 위치되어 있고 1층과 2층에는 골프장 그리고 3층에는 헬스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헬스장이 또 있네 잠깐 봤어 좋은데? 와 진짜 멀다 난 옆으로 칠 것 같은데 긴장된다 골프를 한 번도 알고 있었습니까? 스크린 몇 번 쳐봤는데 잘 안되어서 대구 대학교 골프 선수로 랭킹 1이에요 멕땅 추천의 형 먼저 전 완전히 이건 이렇게 저 81개? 저 81개? 아니요, 아니요. 많이 놀 좀 쉬운 걸로 했나봐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 못 치거든요. 나가면 제가. 좀 창피한 수준이라... 저는 한 번도 못 넣어요, 거의. 아, 근데 얘는 원래 왼손이라... 공이 잘 안 맞습니다. 못 치겠어. 아, 진짜 잘 치거든요. 150? 죄송합니다. 저 드라이브 한 번 쳐보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저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만. 감사합니다. 저희 대구대학교 컴퍼스를 돌아보신 소감이었습니다. 일단 학교가 되게 크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큰 학교에 할 게 많아서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일단 학교가 상상 이상으로 커서 좋았고 시설도 좋아서 자주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학교 정말 대학생활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대학교 캠퍼스를 둘러볼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활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사도 좋았고 골프장도 되게 좋네요. 되게 할 것도 많고 넓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캠퍼스 저희는 안 해봐서 우리가 그 로망이 좀 큰 것 같아요. 벚꽃 피거나 할 때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좀 낭만 제가 좀 낭만 팔아서 이렇게 공부하기 바쁜데도 저희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는 시험, 하는 공부마다 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항상 좋은 성적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구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